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밀하게 키포인트만 쑤악 끌어 담아서 아이링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요. 나는 메이메이가 있어. 나는 여동생이 있어 라는 표현 배부들 할텐데요. 네, 여러분들 눈 크게 귀 쫑긋 따라와 주세요. 자, 여러분들 혹시 애인 있으신가요? 네, 오늘 시간에는요. 여기서 있다. 애인 있다 할 때의 있다. have에 해당하는 동사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 혹시 이거 발음 기억나시나요? 이런 발음이죠. 자, 다시 읽어주면요. 요. 그렇죠. 요. 이유 아니에요. 이유 아니에요. 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삼성 넣어서 읽어서 요가 되고요. 얘는 있을 유 한자입니다. 가지다. 갖고 있다. 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 문동 속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워, 나라는 뜻이죠. 요 하면은요. 있다. 나는 있어요. 뭐가요? 여기 뇌는요. 삼성이겠죠. 뇌. 삼성이고요. 뇌. 벙뇨. 그렇죠. 여자친구 배웠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는 여자친구가 있어. 라는 뜻이겠죠. 만약에 나는 남자친구가 있어. 라고 하려면요. 워, 요. 무슨 벙뇨? 그렇죠. 난 벙뇨. 요.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쯤 애인이 없는 분들은 막 흐흐흐흐 이러시고 계신가요? 네, 없다라는 표현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없다는요. 여기 요. 앞에 매이만 붙여주면 됩니다. 자, 다시. 매이 붙여서요. 매이 요. 이거 발음할 때 이거 매이 아니죠? 에 라고 발음되죠. 자, 매이 요. 다시. 매이 요. 자이랄. 매이 요. 자이랄. 매이 요. 마지막으로 매이 요.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넣으셔가지고 나는 여자친구가 없어. 해보실게요. 워, 매이 요. 네 벙뇨. 울지 마시고 다시. 워, 매이 요. 네 벙뇨. 그렇죠. 나는 여자친구가 없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선생님은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애인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제 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자, 다시 워, 요. 네 벙뇨. 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 넘어가서 누가, 누구예요? 그렇죠. 남동생이죠? 남동생을 어떻게 말하는지도 보겠는데요. 이거 했었던 건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띠디였죠. 자, 띠디였습니다. 이거 읽으실 때요. 여러분들 이거 한 글자는 배우셨어요. 근데 이렇게 붙여서 경성처리 해준다. 네, 자주 쓰는 용어에는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경성처리를 한다. 그래서 띠 하나만 쓰시지 마시고 띠띠 하셔서 조금 더 친근하게 해줄 수 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럼 우리 넘어가서 여동생, 귀여운 여동생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여동생은 뭐였죠? 언니 립스틱 쓰다가 맴매맞은 거 기억나시죠? 맴매매또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맴매또였고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입문편 다시 보고 오세요. 자, 맴매매라이 맴매매리. 그렇죠. 맴매맞은 맴매매리까지 했습니다. 그럼 나는 여동생이 있어 하면은요. 와요. 맴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그럼 이제 넘어가서 자, 언니 같이 가. 같이 가자. 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언니는 뭐라 했을까요? 쨔쨔한 언니 기억나시죠? 쨔쨔한 언니 지에 지에 있었습니다 짤라이 지에 지에 나는 언니가 있어 워요 지에 지에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누나 누나 한 번도 배운 줄 없으시죠? 누나라고 부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어? 뭐라 읽었어요? 똑같아요 오류 났나요? 아니에요 자 누나도 마찬가지로 지에 지에 라고 읽어줍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요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나이 많은 형제 중에 여자면은 무조건 다 지에 지에 라고 합니다 중국어는 성별로 구분을 해줘요 여자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 무조건 뭐라고요? 지에 지에 그렇죠 다시 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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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라이 지에 지에 그렇죠 잘 하셨어요 네 그럼 우리 넘어가서 이제 오빠를 어떻게 하는지도 보겠습니다 오빠는요 그거라고 해줍니다 남자친구 한데도 그거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거 워요 그거 워요 난 방금 내가 남자친구가 있어요 나는 오빠가 있어요 워요 그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우리 형이라고 하고 싶어요 얘도 우리 지에 지랑 마찬가지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는 무조건 다 그거라고 해줍니다 여러분들 막 중국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딱어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딱어 큰 형님 네 그런 뜻인데요 딱어 남자가 남자한테도 그어 딱어 이렇게 쓰죠 큰 형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네 다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는 무조건 뭐다? 그거라고 해준다 기억하세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집중을 하시고요 우리 한번 복습 해보겠습니다 자 언니 누나 뭐예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 형제 어떻게 했죠? 지에 지에였죠 지에 지에 나는 지에 지에가 있어 해볼게요 워요 지에 지에 그렇죠 나는 언니나 누나가 있어 그럼 너가 언니나 누나가 있어 하면은요 니요 지에 지에가 되고요 너는 언니가 언니나 누나가 있니? 하고 물어볼 때는요 니요 지에 지에 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넘어가서 오빠나 형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 다 그어 아 기억나시죠? 네 끄그어가 있었습니다 나는 있어 워요 끄그 나는 없어 워메요 끄그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 여동생이랑 남동생은 하나씩이죠 네 하나씩 자 매이메 있었습니다 여동생 나는 여동생이 없다 워메요 매이메가 되겠네요 그럼 나는 남동생이 있다 워요 띠이디까지 했습니다 네 저는요 남동생이 있어요 저랑 하나도 안 닮았다 네 저랑 안 닮고요 장근석 닮았어요 좀 뚱뚱한 장근석 궁금하시죠? 네 나중에 수업 때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남동생이 있어요 어떻게 말해요? 워요띠이디까지 되시겠죠 네 잘하셨어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의 미션은요 여러분들이 집에 형제 있으실 거잖아요 형제들 이름 외우시는 겁니다 적어도 자기 형제들 이름을 어떻게 하는지는 중국어 배우시는 분이라면 아셔야겠죠 네 미션 완수하고요 저는 미션하러 가보겠습니다 짠 네 여러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복습을 하셔야겠죠 오늘 배운 내용 자 워요 나는 있다 우리 뒤에 그어그어가 나왔네요 나는 오빠가 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진짜 친오빠가 있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준비해봤습니다 다시 연습해볼게요 다시 연습해볼게요 워요 그어그어 나는 오빠가 있다 오우 정말 오빠 있고 싶다 네 여러분들 오빠라고 불러드릴게요 오빠 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